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body 신하브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속삭이는 목소리만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단어반복,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을 반복하면서 약간의 수다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NT5로 우선 시작을 하고요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때는 다른 마이크로도 해보도록 할거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있으면 영어 단어든 그 외에 다른 단어들도 모두 요청해주세요 먼저 첫번째 저는 초코라는 소리를 좋아해요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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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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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주로 요즘에는 커피를 마실 때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그냥 먹기보다는 라테 만드는 용어로 많이 마시고 있고요. 그냥 먹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유 우유 발음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우유 글씨로 썼을 때도 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 예쁜 글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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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좋아하진 않아요 야채로서 근데 색감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그리고 모양이라던가 이런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익혀먹지만 않으면 굉장히 잘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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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DM이 했지만 저는 식감 없는 정포도를 좋아해요 그냥 먹기 편하니까 먹기 편하면 또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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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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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보니까 지금까지 들려들었던 반복터넘들이 전부 뭐가 꺼네요 숨으세요 숨으셔야 되는데 갑자기 배고파지는 것만 하니까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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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두 글자로 된 단어들을 반복해서 얘기할건데요. 두 글자 단어들을 말하고 나서는 세 글자랑 네 글자 단어들도 반복해서 속삭일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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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구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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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으면서 누워서 하늘보고 구름보고 구름보고 그렇게 힐링하면 하루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나요? 빨리 마음껏 돌아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오겠죠? 파도 파도 그리고 모래 모래 바다에 갔으면 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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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서 반짝이는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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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바람 바람 괜찮네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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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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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 울결 바람때문에 바닷가에서 파도에 물결이 생기는 것 같죠?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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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에 일렁이는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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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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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공기 공기 콩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곡들 중요하다죠? 콩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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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이렇게 두는게 더 좋은가요? 콩키 평소에도 이렇게 덜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 콩키 콩키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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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억들 생각하면서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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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했던 기억들 분명 꿀잠자는데 좀비 될거에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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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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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좋은 기억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연관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다음으로 반복 단어를 해볼거는 사람입니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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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 예쁜 사람 착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재밌는 사람 그리고 오늘 꿀잠 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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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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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 반복 단어 속삭이는 소리를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며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토킹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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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채널이름은 시나브로 입니다. 이름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오픈한 노트워킹 채널의 이름은 프롬 프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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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받침이 있고 리을이라는 발음이 있어서 반복 단어가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르르르 발음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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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저는 막내요. 오늘 굉장히 TMI인데 저는 제 가족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그래서 막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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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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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소 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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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름 여름 덥지만 항상 마음을 설레게 하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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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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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봄날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 정말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겨울 겨울 추위도 잘 안타고 눈 내리는 것도 좋아해서 겨울 좋아합니다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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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꽃 하얗게 나무 위에 피어있는 눈꽃 눈꽃 엄청 신비로우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눈꽃 다양한 꽃들을 좋아하지만 진짜 꽃은 아니지만 눈꽃을 좋아해요 겨울을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눈과 관련된 것 다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 눈꽃을 엄청 좋아해요 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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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단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장 하고 싶은 것 가장 이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일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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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모두 비행기 타고 여행가고 싶으시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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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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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설레이지 않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설레인데 설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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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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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잠 오늘도 여러분들 꼭 깊은 잠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깊은 잠을 드세요 오늘은 깊은 잠에 빠지실거에요 깊은 잠 깊은 잠 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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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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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기쁘다 진심으로 기쁘다 여러분들이 꿀잠을 주무실 수 있어서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네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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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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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입소리도 나면서 강아지 좋은 발음이 나서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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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야옹 야옹 고양이 야옹 야옹 고양이 고-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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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야옹 고-야-이 야옹 야옹 고-야-이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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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소리를 듣고싶은 바로 그 단어 소나기 소나기 시원하게 하늘에서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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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토리 좋아하는 발음이 3개나 다 있는 도토리 ㄷ ㄷ ㄷ ㄷ ㄷ ㄷ ㄹ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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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는 네 글자 반복 단어들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반복 단어라고 하면 이런 단어들이었는데 오늘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리다보니까 반복 단어라기보다는 단어말하기가 됐죠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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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쌓여있는 눈을 보면 싹 떠오르는 그런 소리죠 소폭 소폭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교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폭 소폭 이러는 단어도 좋아요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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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글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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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몽글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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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몽글몽글 거리는 그 모양이 몽글몽글 예쁘고 귀여워서 좋아요 몽글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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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글 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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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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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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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토큰 토큰 여러분도 생각하면 심장이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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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여러분들에게까지 제가 하고있는 그런거죠?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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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귓가에 소곤소곤 한쪽 귀에 소곤소곤 단어들을 소곤소곤 귀를 간지럽게 하는 소곤소곤 소곤소곤 여러분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소곤소곤 멀리서 소곤소곤 거리를 두면서 소곤소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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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끌뽀끌 뽀글뽀 뽀글뽀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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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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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지막 단어예요 여러분들 새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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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새끄 새끄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새끄 새끄 잘 자요 새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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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새끄 잘 자요 새끄 새끄